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이 국내나 세계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사안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으면 이런 방송들이 좀 생산적인 그런 시간 투자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푸틴이란 그런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통제되어 있고 또 선거도 다 만들겠죠. 선거 결과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두고 전체주의 체제 혹은 준전체주의 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책의 역사를 읽다 보면 오늘날 현대문명의 큰 축이었던 그런 유럽일을 국가들 여러 국가들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유황이 돌아가셨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입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 유럽과 그리고 동구 유럽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동구 유럽 가운데서도 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구 역사를 통해서 또 신민사회를 저희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또 인류 역사에 큰 그런 부담을 안긴 그런 민족이자 국가가 바로 러시아. 나이더 신문들은 노시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소련이라는 그런 국가죠. 보면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어물한 그런 역사가 지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푸틴이 이제 30만 명 정도의 장병 동원령을 내리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요 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경을 넘는데 5km에 줄을 서서 7시간 정도를 대기해야 되고 30만 명의 장병들에 대한 동원령이 러시아가 또 다른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언론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거나 투표 같은 것이 공정해 가지고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야 살다가 그냥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냥 깽판 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참 러시아 전투 경험자 우선 징집 자녀 4명 이상 있거나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거나 금융 언론직을 제외한 장병들을 징집한다. 동아일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 가는 아빠의 꼭 돌아와 러시아 눈물의 생이별 러시아 동부의 사하공화국 야쿠츠 그시 네트그린 마을에는 군 입영센터로 가는 버스가 써있었다. 러시아 4개조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 청년의 동원형 전망 점령한 데 대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에 장병들을 징집한 다음에 조국인 우크라이나 이를 공격하도록 하는 모양이죠. 러시아로부터의 엑소더스의 유럽연합 망명 신청하면 보호하겠다. 우크라이나 동부 탈한지 이지움서 집단 학살이죠. 시신 436구를 확인하다. 유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처형 등 전죄 범죄 증거 확인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이 선출직 공직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러시아를 보면서 전쟁터 가는 아빠에게 꼭 돌아와 이런 종류의 제목에도 눈길을 두지만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바로 선거나 투표의 공정성이 상실되게 되면 그러면 아무도 독재자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부분을 바로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 이런 기사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룬 그런 내용들이 오늘 아주 일멘 톱 기사입니다. 푸틴 예비군 동원령의 러시아 남성들 대탈출 러시 러시아 38개 도시에서도 반발도 있네요. 반전 시위가 예비군 부분 동원령 반대 시위로 최소 13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인권당체인 OVD 인포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진집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연히 반발을 하죠. 개죽음이 되니까.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또 이제 동원령을 피해가지고 러시아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늘어나서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조지아에 바로 접경에 있는 나라죠. 국경 검문소에는 5km에 달하는 차량 대기 행렬이 형성됐다. 한 목격자는 이날 러시아 조지아 국경을 통과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소집 대상자인 한 남성은 푸틴이 동원령을 발표하자마자 짐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여건만 달랑 들고 국경으로 향했다. 그 밖의 핀란드, 카자흐스탄, 몽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긴 줄이 목격됐다고 도이체 벨레가 전했다. 티르키에, 아르메니아, 아즈르바이잔, 세르비아 등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로 가는 항공편은 며칠지가 모두 매진된 상태다. 이게 이제 선거가 무너진 사회,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사회, 참정권이 거의 박탈된 사회,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사회, 이런 사회가 궁극적으로 치르는 비용인 거죠. 우리도 참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자고 제가 이렇게 계속 2년 이상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들 생업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게 안 보이냐야 그 위험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눈앞에 이익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만 선거 부정을 이런 언폐하고 침묵하고 엉트리 판결문을 내리는 사람들도 아들, 딸들이 다 이 땅에 살 건데 이런 걸 보고 좀 새겨보라는 이야기죠, 교훈을. 그 엄혹한 문정권의 예단들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사슬은 푸틴을 위해 죽기 싫다, 러시아 국민 외침 들어라 러시아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이런 일이 미국의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론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다들 이기적인지 시각이 단기적인지 이런 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이게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러시아의 부분 징진령을 보면서 전체주의 사회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가 선거가 형식화되고 선거가 조작되는 사회가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가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 방송이 뭐가 팩트가 체크가 안 되는지 엉뚱한 소리들 자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